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구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효 미국 시장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고, 내일은 이제 또 소비자불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 이 FOMC 회의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에 다시 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 듯한 모습들인데 고용 시장 굉장히 좋은 숫자를 나왔지만 미국 내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네요. 왜 논란이 있냐면 이게 계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계절 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을을 같은 면은 건축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걸 빼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에 특수하게 나타나고 여름방학 때 같은 데는 알바생들이 많으니까 그걸 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원 자료를 지금 찾아서 들어갔더니 28만 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서 통계 착시 현상을 지금 우려하는 얘기들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시계열로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는 모두 다 계절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10만 명 정도의 계절 조정이 일어난 걸로 봐서 저기 두 개 빨간 표시로 돼 있습니다만 저렇게 확 주는 고용 시장에서 저렇게 10만 명씩 저희가 팍팍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올해 연말로 가면서 미국 나오는 통계들이 계속 지금 코로나19 이전 현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자꾸만 연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료를 강조하고 통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저걸 해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 정도면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만들잖아요. 무슨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 숫자를 얼마만큼 FOMC에서 신뢰성을 갖고 받아들일 것인가 조금 저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숫자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저렇게 되면 4주 평균 이동이 21만 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해고하는 데 또 재고용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그 자리를 빼주면 그다음에 새로 뽑을 때는 돈을 더 줘야 돼요. 그 비용이 9.8%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와 재채용에 대해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좀 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시간당 임금이 어저께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8%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과 인플레이션의 스피럴 현상이라는데 서로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간 만큼 비용을 또 물가에 전가하고 전가를 하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또 다시 임금을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스파이럴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는 나타난 걸로는 분명히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노동시장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 4월 이후에 1850만 개 정도 자리가 다시 채워졌고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알겠지만 한 400만 개. 한 달 전만 해도 100만 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에 100만 개씩 소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또 실업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4.5에서 4.2로 떨어져서. 그래서 일단은 테이퍼링의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의 고용시장은 합격점을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CPI가 진짜 6%대가 다시 한 번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퀘스천이고요. 진짜로 FOMC가 어쨌거나 테이퍼링을 속도를 늘린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할 것 같고요.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체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FOMC 자체로 봐서는 내년 3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테이퍼링이 무서운 거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무서운 거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FOMC 회의는 점점 더 3월에 모든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고용지표 쪽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할 충분한 조건을 갖춰진 상황이고 내일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런데 내일 CPI 발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나와서 실드를 쳤죠. 실드를 쳤는데 아마 이제 분명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겁니다. 미국 전체 정부의 지금 모습은 일단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게 굉장히 안간힘을 쓰는 듯한 모습이라서 CPI를 굉장히 잡으려고 분명히 할 거고요. 지금 보시려고 그러면 근원 물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농업 부분을 뺀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그럼 뭐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FOMC 회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오미크론 결과 나오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는 역시 이제 여러분 12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배당주의 계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주는 올해 이제 수익률이 평균이 2.8%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들 많이 돌아다니겠지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배당주를 노려보시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2.8%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부분.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높으려면 주가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여쭤서 배당주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좋은 배당주 찾아가시는 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의 일이시고요.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당주 얘기라는 것을 뜬금없이 제가 꺼내봅니다. 어쨌든 11월, 12월 들어서 변동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먹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로 배당주를 좀 많이 투자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거까지 연말에 수익까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